안녕하세요. 오늘 제16회 구민하늘 행사를 맡게 됐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인기가수 비에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냥 경기를 일으키시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경매 김경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16회 영등포 구민하늘 행복주신 영등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부 식전 행사가 있고요. 2분 기념식이 있고 3분은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많은 여행들이 나와서 행해지는 기념 콕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요. 1부 식전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러분들의 같은 주민 여러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가족 친지 분들도 자리해 주셨는데 뜨거운 박수로서 격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 진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충 한 17만명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소식이 있습니다. 박수를 가장 잘 치신 분 3분을 뽑아가지고 상품을 드린대요. 영등포 구청에서 3등 42인치 벽면 삼성 칼라 TV 아 집안이 살만하십니까? 2등 주부님의 오만 김치냉장고 음 그래요. 이제 슬슬 반응이 옵니다. 1등 상금 100만원 아 근데 이게 선거법에 걸린대네 아 그래서 구청에서는 직을 못 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털어가지고 좀 이따가 선물 하나씩 준비할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박수 잘 쳐주시고 관람 태도가 좋으신 분들에게는 상품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같은 이웃 주민들이시고 가족 친이시니까 공연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뜨거운 박수와 격려로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많이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오늘 식전행사는요. 물레동 어르신들의 북난타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장애인 부모의 아이들의 신나는 풍물공연 그리고 이어서 전자현악 루나가 신명나게 여러분을 연주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땀과 열을 바쳐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전공연의 첫 번째 순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레동 어르신들의 북난타 공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물레동 어르신들 나와주세요. 컴온. 이분들은 박수가 쪄으면 잘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치세요. 나와서 원래 난타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리 잡힐 때까지 박수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럼 힘이 안 나. 계속해서 박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눈이 감사합니다. 제일 잘 쳐주시네. 고맙습니다. 고명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라라라 짜자자 Ja 에 가요 안 templ냐 사랑 반짝반짝 반짝 라긴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좀라라라 짜자 따자 우리 사랑 변치 말장난 그 약속 잊으셨나요 나를 갖고 장난쳤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요 사랑을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 짠짠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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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님 그래도 감사해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상품 드릴게. 어머니 잠깐만요. 이거 받아주세요. 어머님. 기적의 커피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던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거 그냥 흔한 커피 그게 아니라 신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거 드시면 5일 동안 잠 못 자. 고맙습니다. 제 작은 마음이 표시니까요. 어머니 받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오늘 같은 영두포의 주민들께서 공연을 하시는 거니까 진짜 뜨거운 박수로서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때 여러분에게 이분들은 박수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귀여운 어린이 9명으로 구성된 신나는 풍물팀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9명 나와주시고. 야 벌써 나왔니? 어 그래. 나와주세요. 어 이 친구들이 멋있는 풍물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공부하랴. 이거 연습하랴. 진짜 애들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혹시 공연할 때 여러분도 혹시 가족 중에서 무슨 사진 촬영을 하거나 꽃다발 같은 거 전달해 주실 분 계시면은 공연 끝나고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아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9명 고마워요. 자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끝나면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진짜 멋있는 우리 전자 현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고순소되고. 지금 저 뒤에 계속 서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좀 있으면은 자리가 꽉 찹니다. 입석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래 서 계시면 나이 먹어도 관절염 신경통에 허덕이시니까요. 다 내려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꽉 채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공연 시작하자고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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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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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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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셔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씩. 내 몸에서 냄새나 자꾸 피해.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빈입니다. 네. 우리 맡고 있는 악기가? 네. 키보드요. 네. 키보드요. 이게 전자울간입니다. 이쪽은?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향후 기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얼굴 순서 맞나요? 예, 따지지 말고 그냥 해라. 또 키 순서인 줄 알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자연합팀 루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내년에도 또 이런 공연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바쁜 그룹이에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9월, 10월 이럴 때가 제일 바쁠 때인데 진짜 공연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두복구에서 강국한 부탁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자리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그냥 한 곡 더 원할까요?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하고 그래그래, 고맙습니다. 저기 이분들 얼굴을 봐서 하나 더 하세요. 물론 짜져있던 거지만 그래도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래합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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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